미디어유스 최선재 기자, 지난 10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2023-2024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와 맞붙었다.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상대로 최근 3경기를 모두 승리하여 5세가 예상되었다. 토트넘은 이번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 엔제 포스테코 클루 감독의 토트넘은 4-3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골키퍼엔 비카리오 수비엔 우독이 로메로 반더벤 포로가 400을 구성하였으며 중원해 비수마 마타르 사력 공격엔 클루세부스키 메디슨 손흥민 존슨이 선발 출격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는 5-3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으며 골키퍼엔 마르티네즈 수비엔 콘사 토레스 랑글레 디뉴 캐시가 500을 구성하였으며 중원해 루이주 맥킨 틸레만스 공격엔 베일리 와킨스가 선발 출격했다. 아스톤 빌라는 27경기 승점 55점 토트넘은 26경기 50점으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5점이 차이가 난다. 이에 만약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제압한다면 아스톤 빌라는 28경기 승점 55점 토트넘은 27경기 53점이 되므로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유리해지는 셈이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두 팀이 사력을 다해 뛸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가 굳어서일까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이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역습하며 고군분투했으나 우프사이드이거나 수비수들의 멋진 수비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매우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 양팀 모두 선제골을 넣어야 한다는 집념에 의해 급해 보였다. 전반전 동안 아스톤 빌라는 슈팅 5개 유효 슈팅 0 토트넘은 슈팅 1개 유효 슈팅 0을 기록했다. 포스트 코길루의 라커룸 연설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토트넘의 경기력은 후반 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후반 49분 클루세부스키가 침투하던 사르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고 사르는 돌진 후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메드슨이 감각적으로 볼에 발을 갖다 대어 가볍게 마무리했다. 0대0 상황에서 답답함을 깨주는 소중한 골이었다. 당황한 아스톤 빌라는 수비 지역에서 풀어나오다 패스 미스를 범했고 이를 놓치지 않은 클루세부스키가 볼을 따내고 곧바로 손흥민에게 패스 손흥민이 침투하던 존슨에게 툭 패스를 내줬고 존슨은 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 슈팅을 때려 추가 골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의 리그치로 도움이었다. 에메리 감독은 변화를 주기 위해 58분의 3명을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맥기니 찬물을 뿌려다. 64분 드리블하며 달리던 우도기에게 위험한 태클을 감행하며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폐색이 짙어진 건 이때부터였다. 이젠 수적으로도 우세해진 토트넘은 마음 편히 공격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0분 클루세부스키의 돌파 성공에 이은 바운드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다이렉트로 강하게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사실상 토트넘의 승리였다. 기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골 1도움으로도 부족하다 느낀 것이었을까. 93분 손흥민의 컵백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골을 성공시키며 4대0을 만들었다. 토트넘의 성공적인 대승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한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14골 8도움으로 8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 이상을 달성하며 대기록을 썼다. 또한 9단 역대 득점 순위 5위에도 이름을 올리며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임을 각인시켰다.